국산 깍두기 깍두기 김치 2kg 가격은? 구매문에 1533-5930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 국산 깍두기 깍두기 김치 2kg 판매합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만든 HACCP 인증받은 똑똑한 김치 저희 김치는 익을수록 깊은 맛을 드립니다. 깍두기 제품 정보입니다. 제품 제조 과정입니다. 제조방법 설명서입니다.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국산 깍두기 깍두기 김치 2kg 설렁탕 무후김치 국내산 판매가격 19,900원 무료배송 국산 깍두기 깍두기 김치 2kg 설렁탕 무후김치 국내산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